안녕하세요. 저는 찜질방에 왔습니다. 불금의 찜질방에 와가지고 라면을 시켰네요. 사람이 많이 오는데 배고파서 경기 광주 황금스파 찜질방 와서 라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죠? 잘 먹겠습니다. 지금이 밤 12시 좀 넘었는데 역시 밤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네요. 여러분도 오늘 파이팅 하시고 고생하셨고요.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라면 먹고 찜질하고 자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.